대한민국 국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썬드크루즈인데요. 여기는 시계공원이에요. 모래시계공원이라고 유명해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기분 좋죠. 기분 좋아요? 여러분들 기분 좋아요? 반가워요. 화이팅! 화이팅! 사랑합니다. 연예인입니다. 가수예요. 즐기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렇게 많이 놀러 들어오세요. 썬크루즈 저기 있죠? 저거는. 자 그럼 시계공원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렛츠고 출박! 좋다. 가자! 자 모래시계공원입니다. 드라마 모래시계 때문에 완전 난리 났죠. 스타를 냈습니다. 관광지 명소로 됐기 때문에. 해외적대도 좋고. 자 모래시계공원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찍고 있습니다. 여기 모래시계공원인가요? 여기요? 이쁘게 해놨네요. 주말만 되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올 것 같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 참 기가 막혀요. 아직 뿅 가는데요? 홍콩 가는데요? 두바이 갔습니다. 렛츠고! 자 모래시계공원입니다. 저 기차 저 뭐야 저 저 저 밤엔 또 더머 있어요. 빠져빠져. 저 기차 카페도 있고 모래시계 정동진 모래시계 이렇게 돼 있죠? 애인과 함께 참 가족과 함께 놀 수 있는 공간 같습니다. 여러분들. 참 좋네요. 자 기차 또 커피도 팔고 라면도 팔고 다리가 또 예술이겠죠? 밤에는 멋있대요. 다리가. 기차 타고 사람들이 정동진을 찾는 이유를 이제 알고 있겠습니다. 기차 정말 좋아요. 다음엔 제가 기차형으로 한번 오겠습니다. 오고 싶어요. 진짜 인간적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노 감독님 촬영하려고 수고 많으셨어요. 화이팅! 우리는 할 수 있다. 렛츠고! 정동실 시간 박물관이랍니다. 저기가 또. 박물관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좋다! 좋다! 사치기사자 징징작다 쿵지작자 쿵작자 아사라비아 사이사이좋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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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도 여기까지 있나봐요. 진짜 데이트 코스네 내가 강씨라 그런지 강릉을 사랑합니다. 인간적으로 여보세요. 백카페도 있고 밤에도 뿅가는데 사랑하는 여자한테 이게 모래시계 사랑을 고백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정동진역입니다. 여러분 자 바텔을 보면서요 여러분 가만히 삽니다. 건강하세요. 땡큐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강은진 사랑합니다. 자 정동진 서클루즈입니다. 네